네 실은 제가 이 학부모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손쉬운 방법은 뭐다 지금 왜 2교시에 얘기를 했어요? 애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담임선생님 개웃겨 이 말 한마디는 정말 그런 애들이 있으면 그만 애들도 담임한테 해꼬질 못해요 왜냐하면 저 새끼 우리 담임선생님이 괴롭힌다 그럼 공공의 적이 돼버려 그래서 제가 2교시에 이렇게 이제 뭐를 벗고 뭐를 입자 두 글자 ㄷ ㄷ을 벗어야 돼요 뭘 벗어서? 진지를 벗고 뭘 입어야 돼? 진지를 입어야 돼 왜? 1급이거든 선생님들은 몇 급이야? 1급이거든 1급이거든 참 힘든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 교사됐어? 진지에서 됐거든 진지에서 됐거든 진지가 덕질 없이 붙어있어 그걸 하니깐 불씨 100개가 내니 20장 진지 오케이 진지 onnd 신 진지 진지 캦